달콤커피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음악 컨텐츠와 결합된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타겟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카페 프랜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달콤커피 특징,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음악 카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음악적인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커피를 마시면 음악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뮤직카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매달마다 이루어지는 베란다 라이브가 있습니다. 선정된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들이 매달마다 펼쳐지고요. 그리고 매장 내 기타도 구비되어 있어서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잘 연주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니크한 음료, 스페셜한 음료가 되겠습니다. 커피도 K1, K2, K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블렌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골라 드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허니몽이나 큐브, 베리큐브, 또 초콜릿을 직접 녹여서 마실 수 있는 초콜릿 큐브, 이런 다양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맛도 좋은 그런 음료분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희 달콤커피는 우선 올해 목표가 백호점 개설이고요. 중대형 프랜차이즈 중에 아마 탑10 안에 진입하는 그런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레이시아 진출 성공적으로 잘 해서 지금 세 개 매장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역시나 해외 진출이 진행됩니다. 중국, 싱가포르를 보고 있고 많이 지금 잘 성공적으로 완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